처음 가는 곳 수시 이름이 뭐였더라? 카이톡 수시 카이톡 저희는 뭐가 유명해? 거기는 오마카세 전문? 전문이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15피스는 95불이었나? 그리고 18피스는 135불 요시 에츠시카이토 요시? 요시? 그 다음에 98불이구나 요시 준 마이 오즈에요 오지, 맞지? 4번 컵? 어, 한 해도 카푸칸? 프리미엄 시켰어요. 오늘 하루가 다 먹었어요. 바삭바삭 그리고 바삭바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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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바삭바삭 고춧가루 다 먹어요 밥을 먹으러 가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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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 소핑 고춧가루 소idden 그리고 밥 파육 고추 고기 와이크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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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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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제가 음료를 별로 안 좋아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고향식이야 고향식 그러네 식감로 간다 반죽 남은 갓 너무 맛있습니다. 이 frank왕이 소주에 짭조름이 seventeen Architecture, 이 신랑이 도두도가 보고요. 내게 예술이지 누가 예술이냐 그치? 찬밭시에 그림을 올려놓는 느낌 아름다운 찬밭에 찬밭이에요 찬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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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도망가는 건 화가르르 블랙 고기 물 주문 고기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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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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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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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